목사님들은 우리 핵심 시대 이걸 어떻게 열 거냐를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멀리서 오신 목사님, 장모님들, 또 우리 부산에 경남에 계신 분들 앞에 우리 식당에 예약해 나서 식사하시면서 토요 핵심에 관한 얘기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더더욱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늘 미래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관 초월에 응답 옵니다. 그래 전 세계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2, 3, 7의 능력이 생기죠. 우리는 일본 집회 갔다가 이어서 해도 우리 유럽 갔다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2, 3, 7의 되어있으니까 별 중요한 뭐 힘든 게 아니죠. 어떻게 이거 하느냐는 것일 때 그리스도 이게 이 부분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틈틈히 늘 기도하시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大家이 요구 날 다고 그러면 이 시통 저게 배建造 출애에서 마카다락 변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흩어진 저자들이 열다섯 날에서 와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걸 계속 이제 지수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참고해야 될 게 세 개가 있죠.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망대 세우기 위한 기도부터 시작된 거죠. 현장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면 병신도들은 못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언에 되고 확실하고 응답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그냥 하면 고생 되잖아요. 이게 오늘의 망대입니다. 그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는 또 포기하거나 엉뚱한 거 붙잡습니다. 아니죠. 여기서요 시대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야만 할 게 아니잖아요. 마케도냐로 가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오늘의 망대입니다. 내 속에 망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자 나에게 빛의 망대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의 망대와 미래의 망대가 중요합니다. 나의 로마가 어디냐 로마도 부하야리라 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나의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죠. 이게 미래의 망대입니다. 나의 로마 정거 왕 앞에 쓸 메시지 지금 왕 앞에 쓸 필요 없죠. 인터넷 시대니까 메시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들어와 지도록 늘 들숨에서는 그렇게 해요. 성사미 하나님 보호자 이걸로요. 삼시대 내게임하도록 성사미 하나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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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숨일 때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도치시 도치시 부단 낮아져 이 부분을 도치시 CVDIP 일천반 제작 생각나는 여러분 또 가야 될 장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시간이죠. 집중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작품으로 답을 찾고요. 이런 어떤 큰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특히 흩어진 제자들은 여러분은 보장되어 있는 장소가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일으켜야 돼요. 특히 흩어진 제자들은 여러분은 보장되어 있는 장소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영향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흩어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치유돼요. 내 기괄을 그 다음 꼭 굳이 가슴이나 몸주에 안 써도 기도로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믿잖아요. 믿음은 전달돼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이 기로 가지고 소통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러고 있고 우리는 안 믿고 우리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완전히 짐승수준 비슷하다 이런 믿음이에요. 3단체에서는요. 기운동을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고요. 저끼리 우리는 안 믿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믿나 실제 안 믿잖아요. 믿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기도할 때 모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두 개 합쳐서 부르면 작품 나와요. 그거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어 안 믿는 거를 네 믿음대로 될지요다.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까? 그렇죠. 안 믿는 것도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진짜 믿는다고 진짜 그게 내 응답이 오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저 미국의 영적 문제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더 커집니다. 앞으로 미국의 영적 문제 이후로 미국의 영적 문제 이제 뭐 미국만큼 한국 지금 마약이 지금 날립니다. 한국에 지금 실제 해야 되는데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옛날식 기도가 아닙니다. 망대의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아버지